불타오르네 첫 데뷔 무사히 맞춰서 너무 기분 좋고 저도 진짜 열심히 하는 방탄 하겠습니다 박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일단 꿈은 크면 그리스도 좋으니까요 그럼요 빌보드 핫 100 1위 해보고 싶고요 200도 1위 해보고 싶고요 빌보드 뮤직 아워드 goes to BTS 승기고다 승기고다 계속 무한의 세계를 넘어서 신고다 진이 윗떡리를 보케고 Let me up Loaded Go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서울시의 문의에서 앵커와 출연자 등은 명확한 발음과 원활한 방송을 위해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마스크를 벗어볼까요? 드디어 얼굴을 또렷이 뵙네요. 신기하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KBS 9시 뉴스 나오신 건 처음인데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간단히 인사를 해볼까요? 진님부터 시계방향으로 저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월드와이드 앤섬 진이라고 합니다. 역시. 네. 안녕하십니까. 방탄소년단 슈가입니다. 지민님.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지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RM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너무 간단하네. 제이홉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희망. 제이홉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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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희망. 비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코로나19 때문에 방송국은 정말 오랜만이시죠. 특히 뮤직뱅크는 가보셨을 때는 보도국은 어떠세요? 와보니까. 분위기가 되게 엄숙하고 좀 무거워지네요. 보도국은 처음이네요. 게이블세트에서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사실 신기합니다. 근데 BTS 여러분이 와서 다들 지금 막 들떠있어요. 설레하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먼저 축하드릴게요. 빌보드 차트 싱글 차트 2주 연속 1위. 감사합니다. 외신들도 극찬이 되어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민님 실감이 나세요? 너무 실감이 안 나고 사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팬분들과 직접 이렇게 만나서 저희끼리 얼싸안고 울고 웃고 하면서 축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밖에 상황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아쉽긴 했었는데 이렇게 뉴스에 나오게 돼서 또 영광이고 팬분들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핫100이라는 게 비영어권 가수가 진입하기 정말 어려운 차트잖아요. 그렇죠. 이번 노래 다이너마이트 왜 성공했다? 보편적으로 공감을 얻었다? 슈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처음 음원을 제작을 할 때도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통해서 저희 팬 여러분들의 조금이나마 힘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저희 팬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신나는 펑키한 디스코 음악이에요. 일부러 이런 시기라서 더 그런 장르를 택한 걸까요? 글쎄요. 이런 안 좋은 시기에 사실은 뭔가 사람이 우울하거나 슬플 때 그걸 이제 위로하거나 타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전공법을 택해서 사실은 누구나 어떻게 보면 친숙할 수 있는 디스코 팝 장르로 굉장히 좀 그냥 유쾌하고 좀 희망적인 부분의 어떤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럼 드디어 우리가 월드스타구나 이런 실감이 나시는지, 비 실감 나세요? 어 일단은 저희가 그 예전보다는 좀 실감은 나긴 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가족분들의 지인분들이 정말 너무나 아미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저희 친구들마저 아미가 된 사람들도 되게 많아서요. 뭐 정말 그때마다 굉장한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보도국 들어오는데도 많은 분들이 또 열광을 또 해주셔가지고 너무 축하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인기를 좀 많이 실감을 하지 않나. 우리가 이만큼 인기가 있었나. 최근 들어. 휙백을 할 때 안 그렸던 거. 근데 이런 일 저러지. 제가 알기로는 나름 초창기에는 어렵고 배고프고 이런 시절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뭐 숙소에서 뭐 초파리를 청소기로 잡기도 하고 바나나가 썩어서 뭐 초파리가 굉장히 많이 생기기도 하고 닭가슴살만 먹고 그렇게 지낼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얻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그럼 그때와 지금? 도시락이 잘 달라요. 그때는 그래도 저희가 수익이 나지 않을 때는 좀 이 식대의 한계가 생겼었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먹고 싶은 거 원하는 대로 뭐 스테이크 두 조각 먹고 싶으면 두 조각도 먹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좀 여유로워진 거 같아요. 그때는 조금 조급하고 독기 있어 보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여유가 생긴 거 같아요. 그래도. 그러면 반대로 그때나 지금이나 이거는 똑같다. 지키고 있다. 정국님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 외적으로나 일단 너무나 성격도 그렇고 많이 유해지고 바뀌었지만 단 한 가지 안 바뀐 거는 이제 밴드를 생각하는 마음과 음악을 대하는 저희의 태도 그리고 진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팀워크도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올해로 7명이 7년째입니다. 그렇죠. 5초에 낸 앨범 이름도 세븐이었고 팀워크가 없이는 불가능할 텐데 유지하는 비결이랄까요? 뭐 형님이 군기를 잡으십니까? 아니면 리더가 계속 다독이십니까? 저희는 그냥 되게 서술없이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팀워크가 잘 유지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모여서 회의를 진행을 해요. 그리고 좀 좋은 결과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편이라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사실 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순간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비유이긴 한데요. 이제 같은 나룻배에서 다른 방향을 보면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실 7명이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다른 것들을 좋아하면서 살았는데 사실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같은 배에 타고 있다는 것만 서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이렇게 서로는 그러니까 또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뭐 가족처럼 때로는 서로 정말 파트너처럼 이렇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호 신뢰, 존중을 해가는 게 저희 팀워크의 비결이란 비결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신뢰와 존중.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이홉님 가사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한 적도 있었고 슈가님 대취타, 우리 국악이 반영이 된 적도 있고 이런 것도 그런 결과물인가요? 같이 의논하고 그때 심리상태나 마음가짐? 그렇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음악에 담을 수 있다는 건 일단은 굉장히 그 부분 자체가 사실 아티스트로서 굉장히 또 영광스러운 부분인 거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잊어서는 안 될 하나의 역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좋게 음악으로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러면 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겠지만 특별히 좀 애착이 가는 곡? 저의 곡은 다이너마이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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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이주인 거 같아요. 그게 제일 처음으로 저희가 1위로 만들어준 곡이기 때문에 서양 대중문화에서 이제 좀 각광받기 힘들었던 아시아계 가수예요. 그야말로 비주류였는데 전 세계가 공감하는 중심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정말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실 빌보드 차트라는 이제 성징성과 당위라는 것이 있고 어쨌든 2주 연속 1위를 하는 거는 사실 저희로서도 전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 생각에는 우선은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이 당연히 이제 영어라는 어떤 언어라는 장벽을 하나 허물으로써 아무래도 좀 더 편하게 다가온 게 있었을 거고요. 또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스코팝이라는 건 이제 많은 분들께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어른들께도 그렇고. 그래서 익숙하고 또 이 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공법. 희망과 그냥 어떤 유쾌하고 심플한 어떤 희망적인 위로 이런 것들이 한몫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나아가서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까지 갔나를 되게 많이 여쭤보시고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저희가 계속 15년도부터 이제 빌보드 메인 차트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계속 두드러왔던 어떤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그때부터 어떤 뭔가 전략적으로 아 이렇게 하면 빌보드 차트 순위가 올라갈 것 같아. 를 막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언어나 이런 여러 가지 국정이나 인종을 넘어서 저희가 계속 어필을 했던 진심들이 많은 분들께 닿아서 그분들이 팬이 되시고 혹은 호감을 가지시고 이런 것들이 쌓아서 이제 폭발한 결과가 정말 말 그대로 다이너마이트가 된 것 같아요. 아미덕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민님 그렇죠. 너무나 그렇구요. 사실 이제 예전부터 저희는 좀 유독 팬분들이랑 유대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뭔가 저희가 팀이 굉장히 작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뭔가 노래도 그렇고 뭐 음악도 그렇고 무대도 그렇고 같이 한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뭔가 가지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얼른 뵙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직접. 저도 아미들한테 혼날까봐 엄청 공부했어요. 이번 1위 했을 때도 그렇고 항상 감사 표시를 해요. 그리고 지민님이 얘기했지만 참 끈끈한 유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끈끈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번에 B님이 얘기해 주실까요. 아미와의 끈끈함. 일단 첫 번째는 어려운 순간부터 함께 해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싶고 그리고 저희의 슬픈 거 저희의 기쁜 거 축하받는 거 모든 것들을 다 아미와 나눴어요. 그래서 저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저는 저희는 무조건 아미라고 얘기해요. 코로나19 방역 사령관이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오늘 KBS 뉴스에 아미가 아니요. BTS가 나온다니까 질문을 직접 주셨어요.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코로나 시대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BTS만의 챌린지를 해 주실 수 있는지. 누가 얘기해 주실까요. BTS가 기발하게 생각하셨으니까. 창의적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만약에 끝나고 정말 이제 다 완전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첫 번째로 뭘 하고 싶은지. 첫 번째로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은지 그거를 글로 쓰거나 아니면 표현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던가. 그렇게 한 번은 그렇게 한 번 해보면 어떨까요. 꿈 챌린지네요. 꿈 챌린지. 꿈 챌린지. 꿈 챌린지. 네. KBS 게시판에도 방탄소년단에 대한 질문이 쇄도했습니다. 그중에 아이디 미생님이 요청하신 건데 옛날 프랑스에서 아리랑을 부르셨다고요. 아 네네. 한 번 더 불러주실 수 있나요. 그때 노래와 안무를 보고 입덕했습니다. 방탄단을 신나는 곡으로 만들어주셔서 흥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진과 정국님이 노래하셨나요. 초반에. 불러봐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게으리랑스. 미스리랑.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쵸.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힘들었어요. 그렇죠. 맞아 맞아. 약간 아이돌 같은 이런 거 했었는데. 맞아 맞아 맞아. 이런. 뭐지. 초반에 한 번만. 이런 거 하지 않았나. 맞아 맞아 맞아. 이런 거 하지 않았나. 우리 아리랑스. 미스리랑. 아라리리가 났네.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멤버들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들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던데. 제이홉 같은 경우에는 뭐 비즈팔찌도 만들고. 아 네 맞아요. 김밥도 만들고. 아 네 맞아요. 또 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다른 거. 뭐 사실. 그렇죠. 여러 가지 만들었죠. 근데. 그러게요. 저는. 좀 안 해봤던 것들을 좀 많이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재주가 많이 없어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좀 만들고. 뭐 예를 들면은. 진짜. 목각을 깎아서. 뭐. 예쁜 걸. 조형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네. 공유도 하고 싶어요. 팬분들이요. 그리고 뭐. 본의하니 개인적인 시간도 좀 생겼을 것 같아요. RM은 운동을 시작했다고 들었고. 정국님 기타 연습하고. 슈가님 그림 그리고. 네. 또. 어떤 것들 또 그 외에 하고 계신지요. 네.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로. 특히나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의 일상들을 좀 많이 공유를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새롭게 생긴 취미들도 있고. 어. 요즘 같은 시기에 좀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도 얼마 전에 기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타 굉장히 열심히 쳐요. 굉장히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모습들. 이제.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럼 뭐. 다음 앨범도 같이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아요. 그렇구나. 네. 저도 찾아서 찾아. 따라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앨범도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짝 알려주시면. 사실. 사실 뭐. 지금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다이너마이트만큼. 혹은. 그것보다 더 좋은 곡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벌써 마음에 들어요 사실. 그리고. 좋아. 다이너마이트 밸보드 1위 하는 거 보고. 이번 앨범 전체가 핫백에 들어가면 참 좋겠다 생각은. 아니. 궁금한 게. 크게 가지 트럭 좋죠. 연예인이네. 너무 좋지. 크게 가지면 좋으니까요. 그런 상상만 가끔. 근데 이번 앨범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요. 멤버들의 참여도가. 각자 맡은 역할이 있군요. 네네네. 굉장히. 그거 알아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앨범마다 메시지가 있잖아요. 뭐. 자신을 찾아 라든지. 뭐. 이번에는 메시지가 어떤 방향이 될까요?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어. 저희가. 느끼는. 조금 뭐. 슬픔이면 슬픔. 즐거움이면 즐거움. 이런 그대로를. 담았으니까요. 스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지금. 되게. 그냥 방탄소년단. 이제 7명의 그냥. 정말 젊은이. 물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삶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느끼는. 지금. 저희의 정서와. 지금 사람들한테 가장. 어. 저희가 감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곡들을 넣었으니. 넣었어요. 네. 그냥.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냥. 그런 마음입니다. 네. 다음 목표는 슈가 씨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빌보드 1위부터 해서 슈가 씨가 말한 게 다 지금. 이뤄지고 있잖아요. 다음 목표. 그래미입니까 역시. 어. 네. 그러게요. 제가 운이 좋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노미네이트가 돼가지고. 어. 노미네이트가 되면 이제 단독 공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미에서. 그래서 그래미에서 이제 단독 공연을 한 뒤. 가급적이면. 네. 가급적. 저의 바램이지만.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수상까지 할 수 있으면. 어. 정말 너무나도. 네. 저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저희가 네. 꿈은 꿀 수 있잖아요. 파이팅. 꿈 정도는 꿀 수 있으니까요. 바램입니다. 그때 다시 나오시는 걸로 수상하면. 그럼요. 들어주세요. 영광입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하고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뭐 아미. 또 전세계 시청자들께. 한 마디씩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누구부터. 네. 정국씨부터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아까 뭐 챌린지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어. 지금. 뭐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또는 물론 많이 힘들었었고. 굉장히 큰 스케줄이 있었는데도. 그걸 다 못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에 맞춰서 저희도. 어쨌든 행동을 하면서. 그리고 그 또 안에서. 내 삶 속에 뭔가. 뭔가를. 쭉.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뭔가. 무언가를 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이렇게 좀. 뭐. 지루할 수 있는 이런 시기들을. 좀 그나마.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네. 한 분. 한 분 정도 더 얘기해 주시고. 많이 할까요? 힘드겠지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더. RM. 네. 아. 사실은 굉장히. 좀. 마음 무겁습니다. 네. 그. 뭐. 제가 감히. 많은. 되게. 힘든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뭔가 이해한다거나. 어떤. 그런. 그런. 말을 감히. 입에 담기도 어렵지만. 어. 어쨌든. 다이너마이트. 네. 많은 분들이. 이 시기. 이 시기.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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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스크를 쓸까요? 이제 마스크를 쓸까요? 자 이제 마스크를 쓸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